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원리스홀 또 비전홀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분들 해외 승급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감사의 세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또 수전절 이 1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절기들인데 절기를 히브리말로 하거로 합니다 하거, 하거가 무슨 뜻이냐 순환한다, 축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춤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1년을 주기로 순환하면서 축제의 성격을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축제 분위기죠 축제, 추수감사주일, 아이고 또 봉투가 나왔구나 그게 아니고 축제라고요 축제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겠다 축제, 축제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가신 근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모여 놓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현대화서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지키는 이 네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 부활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네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데 이 네 절기의 가장 큰 덕징이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무슨 감사입니까 예수 권위소를 통해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해결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죽고 살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권위소가 다 해결하셨다 몇 가지? 죽음까지 다 해결해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잖아요 죽음까지 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 죽음까지도 해결했기 때문에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삶 속에 늘 체험하는 이런 성탄절, 부활절 절기가 오거든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맥추줄 감사,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정말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적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녀요 감사하는 사람, 반대는 뭐예요? 감사하나 뭐예요? 은혜가 안 따라다닌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감사의 세트를 그렇게 갖춘 삶 속에 뭐가 임합니까?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 뭐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심지어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합류가 선을 이루어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건강에 대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많아요 독소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한의사도 있고 하지만 한의학에서 독소를 뭐라 그러느냐 십병구담이라 그래요 십병구담 십병구담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 앓는 병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 담 때문이다 담이 곧 독소예요 담 곧 독소 독소에서 생긴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먼저 없애야 된다 독소를 요즘은 다이어트 한 다음에서 디톡스 용법을 써죠 디톡스 용법을 써는데 디톡스가 뭐요? 인체에 축적되어 있는 이 독소들을 제거해야 하는 해독요법이 있다 해독요법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막 요 최근에 들어서 막 30킬로씩 막 뺀 사람도 있어요 어느 목사가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네는 볼 때마다 임신 8개월이네 내가 이랬어요 너는 임신 8개월이야 배가 하도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너무 보기가 안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이 꽂혔대요 왜 정모사님 날 보면 임신 8개월이라 그럴까 자기는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몰랐대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심각했다는 거예요 30개월 빼고 나니까 지금 쑥 들어가서 알아보지도 못해요 이 해독이 속에 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 식사할 때 보면 그냥 쓸어 담아요 쓸어 담아 그 친구 앞에 앉아 먹을 게 없어요 다 다 막 먼저 쓸어버려요 그냥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먹고 먹고 남들 3배 4배 먹으니까 이게 뭐 감당이 되니까 온갖 독소 음식에는 언제나 독소가 따르거든요 음식에는 뭘 먹든지 그 뭡니까 그 서울대 그 뭐야 비타민 교수 그러죠 우리 교회에 몇 번 왔잖아요 입에 뭐 들어가거든 비타민을 넣어라 왜냐 그 독소를 해결해 주는 게 비타민 C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독소 그런데 이렇게 몸 안에 독소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몸 안에 독소도 없애야 되지만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에 쌓여있는 독소 이거 적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칵 쌓여지는 이 독소 영혼이 먼저 잘 때야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는 것이 건강의 순수예요 건강의 순수라고요 마음 속에 분노,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상처 이런 아픔, 스트레스 이게 전부 독소예요 독소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너무 그야말로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늘 힘들어하는 사람 이 마음에 자기도 몰라 독소가 꽉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마음의 독소가 육신의 질병까지 간다고 육신의 질병까지 쭉 간단 말이에요 잠은 17장 22절에 오면 마음의 절검은 양양이라도 신명의 근심은 모여 뼈를 마리게 한다 뼈를 마리게 한다 뼈를 마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먹어도 너무 그렇게 또 살이 안 찌고 너무 뼈만 남은 사람 우리에게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모든 게 너무 사사건건의 상처야 살찔 시간이 없어 성도 여러분 심령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최고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감사해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요 몸에 병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할 게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의 새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새틀이라 그랬어요 전혀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새틀 감사의 새틀을 갖추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모여 모든 독소가 싹싹 다 빠져나가 감사하면서 한 번 한 번 한 번 빠져나가 계속 빠져나가 영적 비타민C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왜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혜택을 보라고 이 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모두 다 정말로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여름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가 뭐요? 이십사 이십사 생활화 이 응답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용할까는 그리스도의 절대 저자들 다 되시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예배자입니다 14절 15에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의 요건이 뭐냐 감사 하나님입니다 감사 원안을 품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감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본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를 영어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다 감사의 세트를 갖추기 위한 출발이 뭐냐 감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고 싶거든 교회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 나오시 바랍니다 감사로 이렇게 시작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추기 위한 출발이 감사인데 오늘 주수감사주를 맞이해서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 자의 큰 특징은 하나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실 감사는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아무나 못 드리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훨씬 우리 모임보다 더 많아요 세상에 깔려서 아무도 해야 합니다 예배 아무나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받은 세상에 빠져나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들과 속으면 안 돼요 늘 다니다 보니까 감각이 없습니까 10편 95편 6절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는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여러분이 예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뭐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바뀌고 변화됐다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흘러 넘치는 예배되길 바랍니다 흘러 넘치는 예배 다른 걸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왔다고 설교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멘 예배대로 나온 거라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시간별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는 왜 영적으로 점점점점 쇠퇴해가고 있는가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종교 교역한 독일 중심으로 유럽이 싹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 가보세요 히드로 공항 가면요 히잡슨 예자들이 80%에요 싹 다 무슬렘이에요 상상초로 런던 시장이 무슬렘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사실은 왕국만 남아있지 영국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싹 다 무슬렘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교회가 무너져 예배 은행 못 받는데 교회를 왜 나갑니까 피어나고 바쁜데 살아갈수록 일주일에 한 분 어떤 분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썬데이 크리스찬 왔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맨날 다른 프로그램 쓰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 구미 맞는 거 쓰다가 다 무너져 버려 그 뭐 하고 오분들 별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점점점 희석되니까 교회 구경꾼들만 예배하는 자들이 온 것이 아니고 교회 나왔는데 다 구경꾼들이라 구경하러 와 성가대 목사 교회 구경하러 구경꾼들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유럽교회들이 이게 뭐요 사단의 계모한 공격입니다 교회 구경하러 나오도록 교회 판단하러 나오도록 그리고 은행 하나도 못 받고 예배 슬피하고 이 사단 공격입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냐 유럽을 여행을 가면요 전부 교회 구경하러 갑니다 이 성당들 옛날에 수천 년씩 되는 것 관광지가 되죠 관광지 교회가 관광지 유럽 관광은요 거의 다 그렇게 교회 관광입니다 역사적 유물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관광지가 된 지 오래 됐지요 미국 교회가 어디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레스토랑 교회인데 똑같은 똑같은 형태를 갖추는데 입구에 가면 레스토랑 그 중도가 아닙니다 클럽 어디 가면 모스크 심지어 사탄 교회라고 하나님을 쓰는 교회가 반려가 사탄 교회 사탄 숭배 교회라고 이런 영적 이 흐름을 꺼내야 될 미션이 지금 언작작은 저하고 우리 렘노들에 있는 거예요 유럽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아시아 교회 없어요 유럽 미국 한국 뭐 싹 다 동남아고 하세요 아시아 싹 다 공산주의 아니면 우상 숭배 인도 힌두교 불교 싹 다 불교죠 뭐 한국이 그것도 반쪼가리 한국이 지구촌에서 현재 성교사를 제일 많이 파상하겠다는 사실을 믿어 있으십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금 미국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영국 다 철수했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미국 숫자적으로 미국 다음인데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게 한국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미국은 무너지고 한국은 이렇게 지금 보금운동을 원색적 보금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어느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직부 어떤 직분인지 여러분 무슨 매실 듣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 또 소금 안 된단 말이에요 본문 14제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지존하신 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을 갚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작정 헌금 등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잊지 말고 실천한 삶을 살아라 구원은 관관없어요 구원반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 주시기 위해서 미션을 주었어요 미션이 무슨 미션이냐 때를 따라서 모나센터 때를 따라서 본당 때를 따라서 성교 현장 2, 3, 7 현장에 착착착착착 나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백배 축복하라 야 주옵사사 2, 3, 7 나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어야 주옵사사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잊어버려 관심 없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의 선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레마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다짐을 해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 사단은 그 마음에 들은 메시지가 다 가르쳐 가버려요 주차장 들어가 차 빼다가 다 빼앗게 집에 가서 마누라고 남편하고 싸우다가 아이들 때문에 또 문제 삭건들 전화 한 통 받아가지고 다 잊어버려 다 무너져버려 사단은 그렇게 해요 건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약점을 아이고 뭐 오늘만 날인가 뭐 오늘 은혜 뭐 다음 주 받으면 되지 뭐 다음 주 뭐 안까 다음 주 받으면 되지 뭐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도 아니고 작심 1시간도 안 돼 다 잊어버려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웬일입니까 이게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성경을 몰라 메시지가 없어 심지어 기도도 잘 못해 그런데 이거 웬일이냐고요 사단이 공경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작심 1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새 털을 여러분이 깍인 뿌리 체질 화대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 유명하죠 이엔 바운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친하지 않다 바쁜 사람 급하게 와요 급하게 가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마 이 말에 찔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니까 코로나 전보다 더 그렇게 대면 예배 현장에 나와 예배되는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급한지 몰라 내용본 별거 아니야 그 체질이 석가지 그래 돼있어요 급하면요 은혜 받기 힘듭니다 급하면 그나마 받은 은혜 급하게 다 쏟아버려요 예배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예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다 착석해 있어야 돼요 10분 전에 숨을 좀 고라해야지 정신 좀 차려가 예배 모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헐레볼 때 와가지고 정신없이 예배드리고 정신없이 또 나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제가 주로 매주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교회에 오는데 우리 성가 이 찬양대 오는 거 보면 그때 오더라고 7시 반까지 인가 봐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오고 오늘도 보니까 막 열심히 들어오더래요 3시간씩 연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헐레볼 때 와가지고 뭐 다 아는 거 뭐 모릅니까 그거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은 찬양이 돼야지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정신없이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 세상에 정신없이 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축도 이후에 이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심령에 심령 시간에 있어야 돼요 심령 시간에 내 심령에 각인 시간이 잠깐이라도 있어야 돼요 예배가 왜 이래 중요하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돼 있잖아요 총리 아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온 놈이 이 지금 왕의 최고 총회를 받으니까 그 바빌론 그 사람들이 그 총리 및 장관들이 얼마나 시기가 납니까 저걸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이지 저걸 저 왕 앞에 저걸 완전 매장 시기가 되겠는데 연구한 것이 뭐요 다니엘을 다니엘이 이렇게 돈을 주가지고 다니엘에게 다른 거 안 통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딱 보니까 최고 인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더라고요 예배 예배니까 이거를 왕에게 이야기해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 사자국을 넣읍시다 왕 뭣도 모르고 각지에 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해요 다니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인데 요구를 못 들이게 하는 요구를 아시겠어요 사단이 가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앉아 있어도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딴 생각하면 다 빼앗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듣고 헐어버리지 않으면요 안으려고 하면 말씀을 듣고 이걸 30cm 예언을 해야 돼요 이 여기까지 이 30cm 이 신명 속이 예배 후에 설교 적은 노트를 덮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레마로 부딪힌 내게 딱 부딪힌 그 말씀 그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그러면 좀 오래 남아요 한 번 묵상했는데 한 1, 2분 묵상을 다시 했는데 정신차를 해서 다시 했는데 오래 남아요 과학적으로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에요 독일의 과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이 한 번 배운 것을 얼마나 빨리 망각하느냐 라는 것을 그렇게 망각 곡선을 만들었어요 잊어버리는 망각 곡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요 공부를 하고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공부한 내용을 까먹기 시작해서 하루 만에 70% 다 잊어버린다 그러죠 통경에 나온 거에요 70%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복습하게 되면 망각 속도가 늘어진다 그것이 각인되면 장기 기억으로 그렇게 남게 된다 그래서 랩놈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요 배운 것을 부지런히 복습하지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끝이요 집에 가도 가방 턱 던지고 컴퓨터 장난이 나고 끝나는 거요 배운 걸 그대로 다시 복습하는 애들 공부 다 잘하는 아이들 기억이 있으니까 영적인 삶 또 반복의 중요성 영적인 삶 말씀을요 반복적으로 접하는 그것이요 장기 기억 장기 기억이 됩니다 반복되는 게 그래서 각인뿔이 체질해야 된다는 말은 반복하기 때문에 감사도 마찬가지 반복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감사가 여러분 활성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영향력을 입혀 나가는 그러한 성도를 다 되시길 제목 주부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감사 체질입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감사의 세트를 갖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 이것은요 이 복문의 활란 중에 활란 중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활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겁니다 나를 찾아라 활란 중에 활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뭐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해라 감사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낙심 중에 있는데 나와 감사해라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영어롭게 된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당첨의 삶장 환경 속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감사보다 우리는 뭐가 나와요 불평 원망 그야만한 핑계 이것이 다 그렇게 막 쉽게 나오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이에요 삶의 체질 문제만 오면 불평 원망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런 예체질에서 날마다 갱신 개혁해야 돼요 우리 체질은 장식이 삼장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인간들 다 똑같아요 원망 불평 체질 이것을 얼마나 감사체질로 바꾸어 졌는지가 영적 성숙도를 척하는 겁니다 감사체를 바꾸어 졌는가 이 가르마는 기준이에요 시편에 말씀을 보면 따윗이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따윗의 이 시편을 보면요 이 시편을 보면 특징이 뭐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감사가 넘친다고요 따윗은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튀어나와 그 정도였어요 환경이 좋았을 때나 환란에 있을 때나 상관없이 그는 감사로 인생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시편 9편 1절에 오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30편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시편 31편 2절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2줄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너무 감사가 넘쳐가지고 입술로 정도가 아니라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감사 마인드 그 감사하고 싶은 마인드 이게 넘쳐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일일이 그렇게 따윗의 감사 표현을 들자면 끝이 없어요 그만큼 따윗은 감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다 라는 별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누구에요? 감사만이 감사만이 를 통해서 우리는요 한 가지 영적 교훈이 그것이 바로 다윗의 속으로만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했다 이렇게 입술로 감사 고백을 하는 자세 영육관에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감사에요 이 보면요 이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다 축복하는 사람들 보면요 감사가 많아요 근데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 불평 원망이 많아요 불평 원망이 많아 다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분장하기 체질이야 체질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치유가 돼가지고 감사가 많아 감사가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여러 말 그대로 자기 말 그대로 부정입니다 몸도 몸도 아프고 생활도 어렵고 모든 게 하는 것보다 불통이나 불통 부정적인 말 계속하니까 탈렌트 김혜자씨 아시죠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그때 자신이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를 적었는데 천여 가지가 나왔어요 천여 가지가 감사 노트가 나와서 내가 이걸 쓰다 보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너무너무 감사 이걸 쓰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자 그러면서 이 수감자들에게 여러분들도 한번 감사를 한번 적어보셔야 하고 노트 청구를 주고 갔어요 노트 청구를 주고 갔는데 그때부터 수감자들이 다 감사일기를 그렇게 서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 예로 장기수가 있었어요 이 장기수 이 장기수가 늘 불평 원망 그냥 교수 관수들이 막 요주의 대상이물로 사고 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인데 감사 노트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내가 감사할게 돼 있냐 지금 사람 놀리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써라 한 가지 한 개만 한번 써보자 한 개만 뭐 감사 노트 주니까 거창한 게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적어야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한 개만 적어라 뭐 그냥 네 생각나는 하나만 적어라 뭔 뜻 생각났어요 오늘 간수가 내 수험 번호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줬다 그게 첫 감사에요 아 오늘 간수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줬다 이게 첫 감사에요 처음 적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렇게 서고 자리에 누웠는데 이 잠겨서 누웠는데 다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창문 창문 밖에 달이 탁 되어있어요 창문 밖 한 기퉁이에서 내가 달을 보게 되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맨날 보던 달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영적인 눈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확 바뀌면 보금적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바뀌면 감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입술로 먼저 감사 고백하면 환경이 바뀌게 되어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안 베끼고 오늘 가서 남편인데 여보 당신 만나 결혼해서 감사해요 미쳤냐 그 말 하는 것 자체는요 의식에서 그래요 계속 감사하고 그 남편이 바뀌게 되어있다 입술로 먼저 감사하면 환경은 바뀐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찰스 스포츠 목사님 유명한 영국 목사님 이런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어쩌겠어요 오늘 그것 한번 해볼래요 불행할 때 불평하면 불행은 연장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감사하고 꼭 감사하면 계속 연장돼 연장 계속 형통이 연장돼 성대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고 고백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나라는 감사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감사하는 문화가 별로 없어 감사하다는 말하면 쪼팔리진다고 생각하고 자동힘 상응하는지 말 안 해 근데 선진국 미국은요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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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감사가 입에서 안 떠나 우리도 참 저도 잘 안 돼 있어요 누가 이렇게 물을 갖다 주면 땡큐 해야 되잖아 미국은 부인이 물 갖다 주면 아이가 뭘 심부름해서 땡큐 땡큐 감사 감사가 붙어있는데 우리는 뭐 당연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입으로 계속 오늘부터 우리 저도 갱신할게요 감사합시다 감사 감사 계속 감 입술로 감사 입으로 감사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 입으로 시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입으로 시인할 때 이 환경이 바뀐단 말이에요 먼저 아멘 감사 그래서 내가 삶이 가는 곳마다 영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감사의 확산자들 다 되시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네 가지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감사하는 태도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첫째 그러니까 감사하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 둘째 그럼에도 감사하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럼에도 감사하라 셋째 그럴수록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힘들 상황 속에서도 그럴수록 더 감사해라 마지막 그것까지 감사해라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 자녀의 삶은요 그것까지 감사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것까지 그것까지 그것까지도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그것까지도 수용해라 수용할 정도가 아니라 감사해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대상의 전서 5장 16, 16, 17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감사의 삶은 항상 기뻐해라 항상 해요 쓰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일단 인상이 좋습니다 표정이 좋아요 일단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에 긴장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감사가 여러 가지 효과가 많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감사 자 오늘부터 여러분 상황 환경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1년 360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60을 절대 감사하는 이걸 평생 감사 감사의 세트를 갖춘 인생 그래서 간 곳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면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닫고 모든 예원 가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체질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마음으로만 말고 입술을 입을 열고 감사가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주님이여 체질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그래서 감사의 세트를 갖추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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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